아 아까 줬는데 또 줍니까 세 Dustin 3 4 2 1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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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수실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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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갖고 나오세요. 귀한 계란을 놔뒀다 어르신 잡수세요. 계란이 없다 그러시더니 저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계란 먹으라고 계란을 안아주십니다. 이게 굴핏집 계란입니다. 굴핏집 어르신이 저를 먹으라고 계란을 주셨습니다. 계란 보십시오 계란 계란을 한 개도 아니고요 두 개씩이나 주셨습니다. 두 개입니다. 굴핏집 어르신이 계란을 두 알을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거 어르신은 어디다 감자 놓으셨대요? 아까 간참 찾으시던데 예? 간참 찾으시더라구요. 근데 어르신은 이거 생걸로 날걸로 잡숴보셨어요? 그냥 잡수신다고요? 그냥 깨서요? 이건 여전히 절감적이 흐어 아니에요. 그래서 잡순보셨어요. 알죠? 베베 그리고 태양이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